점유율 1위 업체로서 현재 수술포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안성가지, 저희 제품을 자체 국내 생산하고 있고요. 타업체 OEM과 다르게 저희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영업과 물류 동시에 전체가 저희 KM 본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원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더 빨리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큰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학병원들 외에 로컬 병원까지 전국에 대부분 다 저희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획은 점유율을 더 높이는 것과 퀄리티도 높여가면서 제품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